구독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구독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림 채널 아트쿡 입니다 오늘 그림은 김연아 광고사진을 참고해서 그렸습니다 연습장과 수성펜 마커를 사용하고 완성 후 스캔해서 포토샵에서 비율 조정을 하고 간단한 컬러를 입혔습니다 영상 촬영용으로 소니 A6400을 새로 구입했습니다 세 장비로 촬영을 했는데 세팅을 조금씩 배워가면서 수정해야 할 듯 합니다 초점이 손에 맞았다가 그림에 맞았다가 흔들리게 찍혔습니다 조리개 값을 올려서 전체적으로 초점이 맞게 하거나 초점 고정으로 촬영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앞으로 카메라 공부도 하면서 촬영 영상의 질을 높여 보려고 합니다 이전보다 좋은 영상을 찍으려면 또 공부를 해야겠죠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오늘도 재미있는 취미생활 하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8시 et herin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